즐겁고 활력 넘치는 일상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게 있다 바깥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탈모 환경과 습관 스트레스 유전 등 원인도 다양하고 피부 통증보다는 심리적인 상처가 크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탈모,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이렇게 탈모로 소가리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고 발생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화재의 탈모 관련 공약인데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이렇다 보니 탈모 관련 공약도 등장하고 탈모 완화 샴푸, 의료기, 흙채 등 탈모 산업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탈모의 고통을 잘 안다는 한 주인공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57세의 전병학 씨는 30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당시 조금씩 빠지던 머리카락이 어느 순간 급격한 증세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부터 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에 까맣게 머리가 빠져있었어요 바깥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외출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전병학 씨의 탈모 유형은 U자형 탈모 이마에서 시작한 탈모가 정수리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샴푸는 똑같이 하고 감을 때 남은 머리라도 더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반대 방향으로 헹궈주는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탈모 전문 회사에 가서 집중 케어를 받았었죠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비법이나 특별한 방법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만날 일이 많은 건설 영업직이라 한때는 이 탈모 때문에 대인 기피증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 사장님이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자칭 타칭 탈모계의 명이 광민재 씨를 만나고 부터라는데요 전병학 씨가 선택한 탈모 해결법은 바로 가발 3년째 그의 외출을 신바람나게 돕고 있다는군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스타일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딱딱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스타일로 너무 바뀌면 본인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오늘은 2년 만에 새 가발을 만나는 날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 하신 거 쓰실 텐데 너무 좋습니다 새로 옷을 한 볼 때 입는다는 기분입니다 먼저 긴 머리로 제작된 맞춤형 가발을 쓰고 원하는 스타일로 시술을 하고 나면 이후엔 혼자서도 손쉽게 헤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손재주가 없어도 완성된 가발을 탈부차기 쉬운 모자처럼 쓰면 되기에 관리도 편하다고 합니다 두피 케어샵에서도 케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가발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자신감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마음의 부담 없이 쓰고 벗고 이런 과정에서 관리하고 전병학 씨가 많은 시도 끝에 자신에게 맞는 탈모 해결법으로 정착한 가발 바로 실용성과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든 가발은 이중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살색 실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올린 그런 가발입니다 내려다봤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람 불어서 틀어져도 실제로 사람 두피랑 똑같이 보이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가발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쪽에 사이드나 돌아가는 테두리 머리 연결을 잘 지키면 감쪽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발과 실제 머리를 조화롭게 연결하니 더욱 자연스럽네요 아니 그런데 오 작업이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스타일링 하시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굳이 쓰고 하지 않아도 약간 섬세한 작업은 마네킹에 씌워서 숯조절도 하고 스타일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가발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꼼꼼한 손질을 하는 동안 의뢰에는 편하게 휴식이 가능 다 됐습니다 손질을 어느 정도 해서 왔는데 볼륨을 넣고 디자인을 끝낸 가발을 착용하고 드라이로 마무리하면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어떤 돈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젊어 보이지 않나요? 우와, 정말 인물이 확 살아났네요 가발을 선택하고 난 이후부터 전병학 씨는 외출이 즐겁다고 하는데요 이미 완성된 가발을 간편하게 쓰고 정리만 하면 되기에 머리 손질은 1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고 친구 모임이나 어디 가면 새로 맞춘 가발을 쓰고 보여주니까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발 없이는 같이 다니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모인들의 심리와 불편한 점까지 잘 이해한다는 광민지 씨 어쩜 그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저도 위에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성하시잖아요 사실은 가발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발 같지가 않은데 네, 가발 맞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끄럽네요 차이가 많죠 탈모라는 스트레스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압니다 이른 나이에 시작된 탈모로 여객선 승무원의 꿈을 접은 광민지 씨 그러다 불편한 가발을 개선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가발 기초 몰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님 두 상을 본을 떴는데 이 본을 가지고 이마라인 소재, 정수리 소재, 망사 소재, 테두리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이 가발을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고객님의 머리 샘플도 있죠 이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굵기나 색깔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단순한 제작을 넘어 가발에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더한 것이지요 머리 칼라라든가 모량, 백모, 그러니까 흰머리 같은 프로테이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저희 제품, 기존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을 만나고 수상을 체킹을 하고 그 탈모 상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을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형, 그리고 자신이 가발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다 보니 어느덧 많은 이들이 찾는 가발을 만들어 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을 찾은 광민재 씨 이곳은 그가 개발한 가발이 만들어진 곳인데요 제작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많은 탈모인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탈모인들에게 가발로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광민재 씨 탈모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발도 있지만 가발 말고도 어떤 문신, 약품, 이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발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 번만에 몸에 어떤 상처나 그런 거 없이 얼슨의 스타일을 낼 수 있어서 선택을 했고 아주 만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발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어차피 쓰게 된 거 조금 더 좋은 가발 그리고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걸 만들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탈모인들 화이팅! 저마다의 방법으로 탈모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도 응원합니다